2018 kbo 리그 중간순위 8일 순위 9단 승패 무승률 승차 연속 1두산 5727에 공 0.679에서 1패 215036에 공 0.581 8.01 승 3sk4636에 1 0.561 10.0 1패 4lg 4739에 1 0.547 11.0 2승 5넥센 4544에 공 0.506 14.5 1패 6기아 4042에 공 0.488 16.02 2패 7롯데 3744에 2 0.457 18.51 승 8 삼성 36에서 49 2 0.424 21.51 승 9노트 3349에 2 0.40이 23.0 1패 10년 3156에 공 0.356 27.51 승 서울 등 연합뉴스 2018년 7월 8일 21시 52분 송무